아 이쁘네요 네 이쁘게 사줘야되는데 이곳 램보드자를 위하여 네 안녕하세요 진의 브이로그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셰프님 중에 한분이 이제 이현복 셰프님의 쿠킹클래스에 이렇게 가서 요리를 배우게 됐는데요 사실 셰프님한테 요리를 많이 배워본적은 없고 식당가서 요리를 이렇게 몇번 얻어먹은 적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는 쿠킹클래스는 뭐 사실 쿠킹클래스라기 보다는 제 개인적인 부탁으로 이렇게 한번 요리를